지렁이야 어디서 우리 묵직이한테 덤벼 그렇지 오늘 새롭게 만나볼 생물은 바로 바실리스크인데요 바실리스크 특징이 알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또 새로운 생물을 조련을 해서 알까지 낳아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또 드레이크 알들이 둥지에 가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알을 낳아주는 생물을 조련하기보다 둥지로 가서 알을 훔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새로 생긴 고레벨의 등관왕을 데리고 우선은 둥지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하용이 아니라 먹이용으로 알구하러 들어갑니다 역시나 척추를 딱 따라서 엄청나게 빠르게 점프하고 바로 둥지로 와 116레벨짜리가 나왔습니다 레벨이 약간 높기는 한데 그냥 요걸로 줘야 되겠다 바로 하나 딱 훔치고 자 은신 딱 들어간 다음에 알을 몇 개 더 가져오겠습니다 저쪽에도 있다 저기도 가야 되겠다 자 알 하나 더 찾았죠 어디였어 여기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알아서 해 자 요거는 몇 레벨? 아 요거는 딱 먹이로 줬네 하나 더 가져가야지 오오오 그래그래 다 붙어봐 나 도망갈 테니까 질주 딱 꼽으면서 걸어서 해 자 성공적으로 다섯 개를 훔쳤고요 자 고레벨은 없었으니까 이제 바실리스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쪽에도 일단 한 마리가 원래 젠이 되는 고런 상태고요 자 그래서 저번에 12레벨짜리는 절에 비어서 일단 없애버린 상태라서 요게 새롭게 젠이 됐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찾았다 요런 식으로 와 20레벨로 나왔네 여기 보면은 꼬리 3개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현재 땅이 파져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귀여운 초식 동물들을 유인하는 고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딴 데도 한번 돌아보고 더 고레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처음에 젠 지역은 20레벨 아 깜짝이야 바실리스크인지 알았잖아 인마 뭐야 이렇게 많아 여기네 지렁이들 만나러 온 거 아니라고 어디갔어 이러네 그러세 헉 뭐야 와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뭐 깜짝이야 됐다 됐다 와 엄청 기네 와 여기는 별로 안 와서 그런가 새로 젠이 된 건가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찾아다니던 녀석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자 레벨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고레비는 바로 잡는다 아 이거 또 레벨 왜 이래 차라리 저번에 20레벨이었던 거를 그냥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아 이거 레벨이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찾아 잠깐만 왜 이렇게 와 이거 어그로범이 쩌네 와 이거 드레이크로 해야되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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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알 한번 떨궈보겠습니다 떨궈보자 이거 두개 한번 딱 떨궈나보면은 투정 안된 알도 먹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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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 그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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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엄청 기네 저거 먹는지 한번 보자 먹냐 예 먹어야지 왜 그래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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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락도레이크 알 한번 떨궈보겠습니다 락도레이크 딱 떨궈놓고 그렇지 도망가 와 알이 진짜 엄청나게 이쁘게 반짝거리고 있는 상태죠 자 유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길다 어 또 숨었네 자 최대한 가까이에다가 떨궈봐야 되겠다 자 요정도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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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궈보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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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나보자 먹나보자 먹나 보자 먹나 먹나 먹어 야 먹어야지 왜 그래 야 먹어야지 왜 그래 얘 왜 이래 얘 아 이게 저렇게 될 때는 안 먹나보네 야 그만 따라와 인마 어 랩이 저까지 붙었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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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레이크로 바꾸면 되겠다 드디어 드레이크를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떨궈놓으면 어떻게 될지 요렇게 일단 꼬리 쪽에다가 하나를 떨어뜨려 놓은 상태구요 요대로는 안 먹나보네 자 그러면은 자 요러면 또 튀어나오겠죠 지금 도망가 요렇게 하고 도망가 봅니다 자 은신 딱 쓰고 아 알 안 먹네 어떻게 된거지 안킬로보다 5배 이상은 한 10배는 긴거 같은데 와 진짜 바실리스거 엄청 크네 알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안킬로를 때려 패고 있는 모습이구요 자 안킬로와의 대결을 한번 구경해보고 와 그냥 녹여버렸습니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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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 있는대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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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나? 오 먹었다 먹었다 우와 엄청 크기 때문에 바로 먹고 소화 딱 시키면서 트림까지 하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 조련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련 수치가 와 하나 먹었더니 65%나 올라 버렸습니다 자 요게 아무래도 이제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구요 자 그러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한 개 더 먹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을 먹이고 나서 시간이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조련 효과가 20%나 떨어지고 조련 퍼센트도 벌써 50%대까지 떨어졌구요 아무래도 두 번째 알을 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잡고 그렇지 자 요럴 때 딱 떨궈놓고 자 요쪽에서 딱 유인해서 그렇지 지금 도망가 다시 돌아왔더니 조련이 벌써 끝난 상태구요 그렇지 두 번째 거까지 알아서 자동으로 먹었더니 굵직한 바실리스크가 독려가 되었습니다 와 엄청 크네 진짜 자 레벨이 일단은 굉장히 좀 낮은 상태구요 와 일단 좀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완전히 길쭉하고 묵직하니까 얘는 묵직이로 가야 되겠다 체력이 일단 20렙인데 2400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구요 기력도 괜찮고 무게가 2200이나 되네 왜 이렇게 높지? 무게가 무려 2200이나 돼서 거의 이 정도면은 브론토급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무게가 굉장히 높은 상태구요 자 우선은 안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안장 중에 가장 고레벨 안장 바실리스크 안장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안장 딱 착용시켜주고 일단 체력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1렙일 때 찍어주면은 오 저렙인데 300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구요 공격력은 7% 탑승 딱 해보면은 와 요렇게 머리쪽에 탑승을 하게 되구요 와 진짜 제대로 묵직하네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와 어마어마하게 길다 진짜 이게 화면 전체를 거의 다 가릴 정도로 굉장히 좀 길쭉한 것 같구요 대형 동료 사이에서 일단 길이부터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아 요게 몸을 지금 많이 꼬부린 상태인데도 거의 비지터 수준의 길이를 볼 수가 있구요 이게 다 피게 되면은 리퍼보다도 한 두배 이상은 더 길쭉한 우리 묵직이가 될 것 같구요 와 진짜 엄청 길다 오 C를 딱 누르면은 약간 포효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자 오른쪽 클릭해보면은 와 이게 또 Y번처럼 독 데미지가 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번째 공격은 요게 기절 데미지도 올라간다고 하던데 공격 속도 자체는 좀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구요 오 괜찮은데 티타노 같은거는 뭐 갖다 버려야되겠네 자 요렇게 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레벨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티타노 보아가 하나 나와있구요 뭐야 보아야 너 뭐야 감히 성공을 해? 왜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 진짜 그냥 지렁이가 따로 없네 일로와 일로와 지렁이야 어디서 우리 묵직이한테 덤벼 어디서 감히 묵직이한테 걸어째 오 스페이스바를 딱 눌렀더니 오 이게 땅에서 이동이 되네 와 이게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좋은데? 와 은신해서 공격하는 약간 고런 느낌인 것 같구요 우와 이거 뭐야 속도 대박인데? 이게 요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스테미너가 좀 굉장히 많이 깎이는 것 같습니다 그라세 아 이거 너무 굵직하기 때문에 근데 타격점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공격을 제대로 방어를 잘 못하는 것 같구요 잠깐만 너무 너무 길어서 이게 잠깐만 잠깐만 오 오 배 찾았다 갔다 오 그런데 이게 몸쪽에 있어도 전체적으로 공격 판정이 나는 건지 일단은 몸에 붙어있던 녀석들을 전부 다 잡아버렸습니다 묵직이 레벨이 좀 많이 올라서 드디어 50렙이 다 됐구요 그래서 체력은 5천 거기다 기력 1000에 근접 공격력을 300까지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슬금슬금 한번 다 잡아먹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나름 크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디플로드 쿠스부터 해서 가자 그렇지 오 어딨어 그렇지 오케이 바로 딱 붙어가지고 그렇지 와 이거 엄청 크네 요게 디플로드보다 훨씬 더 일단 굵직하면서도 길쭉한 거를 볼 수가 있구요 와 진짜 너무 멋지다 자 요게 딱 해제한 상태에서 와 자 디플로드가 계속 밀어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묵직이 자체가 상남자처럼 딱 갖다 붙어버리는 고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디플로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세 와 완전히 굵직하죠 자 우리 디플로드 야금야금 물어 뜯어버리면서 자 하나씩 칼을 발라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플로드 쿠스 몇 데미인지 모르겠지만 68레벨이나 되는데 자 우리 묵직이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우와 이거 따라오는게 더 멋있는데 요게 보면은 우와 따라오는거 진짜 완전히 무시무시하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요 녀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마법이 좀 안좋게 들어가긴 하는데 좋았어 와 진짜 너무 길다 이게 방향전환도 굉장히 좀 빠른 편이구요 와 정신 못차리고 도망가는거 보소 그렇지 도도 바로 물어 뜯어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자 우리 멍청한 코리니가 도망가고 이게 뒷다리가 부러졌나보네 와 역시나 또리를 딱 틀어버리는 스킬까지 있으면은 더 멋있을거 같구요 자 스테고도 발라버리자 자 스테고가 두마리나 나왔습니다 우와 요게 마법으로 한방에 없애버렸구요 옆에 하나 또 나왔어 그렇지 포요 한번 딱 해버리고 아 요게 아무래도 또리 스킬이 있으면은 딱 몸을 감싸면서 더 멋진 스킬이 나올텐데 자 아쉽게도 또리 스킬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거 같기 때문에 자 그게 약간 아쉬운거 같습니다 자 스테고를 야금야금 녹이면서 바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고토가 어마어마하네 고토 잡아 고토 잡아 고토 잡아 고토 잡아 걸었대 고토 잡아 고토 잡아 그렇지 고토보다 더 빠르죠 와 속도 보소 뭐야 이거 뭐야 우리 묵찌기한테 그냥 나자빠지네 그렇지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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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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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브레스 한방이네 좋았어 우리 트리케 좀 좋아줘야되겠어 3대1로 붙고있네 딱 싸보면은 가라체 바로 두마리 잡아버리고 일로와 기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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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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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토들이 어디서 까불고있어 이게 뭐야 얘네도 어 이것도 까불네 자 방향전환 순식간에 들어간 다음에 어디서 얍 까불고있어 바로 꽝 터뜨려버리고 도망가느라 정신없죠 가라체 어디서 까불어 이게 자 스피노랑 대결 출발 여럿에 자 원거리에서 일단 한발 왜 저기다 쏴 아 요게 처음에 한발 쏘는게 잘 안족증되는게 약간 좀 안좋은거 같구요 물에 빠졌어 와 물속에서 물뱀처럼 와 피라냐 다 잡아버리고 스피노까지 순식간에 처리해버리면서 요게 아쉬운 점이 지금 빨간지역을 얘랑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얘가 변종이 아니라서 그런지 요렇게 방사능 표시가 뜨면서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얘는 빨간색지역에서 활약을 못할것 같습니다 자 드레이크라도 잡아보자 와 펄로비아에다 뭐 난리나버렸죠 그렇지 물었뜨더 물었뜨더 자 여기에서는 붙으면 되겠다 자 드레이크랑 1대1 대결 들어갑니다 자 레벨 좀 높은거 같은데 얘 자 뭐 별 레벨은 다 붙었구요 그렇지 드레이크 100레벨 넘는거 잡아버리면서 그러면은 메갈로랑 2대1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가라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만 2대1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딱 마법 써버리고 브레스 딱 걸렸기 때문에 정신 못차리는 상태죠 자 옆에 있던 전갈까지도 더불어서 죽여버리면서 자 이길 수 있으려나 8레벨 저레벨 섣불하게 잡았죠 그렇지 얘는 레벨이 좀 높은거 같은데 죽으면 안돼 괜찮을라나 자 한 놈이 지금 굉장히 좀 튼튼한 모습이죠 와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설마 죽는건 아니겠지 이게 방사능 표시가 현재 몸에 막 뜨고있는 그런 모습이구요 죽는거 아니야 왜이래 잠깐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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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100레벨이 넘어서 그런지 죽을뻔했네 2대1로 싸우다가 지금 죽을뻔했습니다 리퍼 퀸이랑은 붙을 수 없겠지만 그러면은 표면에 있는 리퍼 킹들을 데리고 오면은 또 대결이 될거 같구요 자 그러면은 그렇지 한 마리 등장 한 마리 정도로는 재미없지 그렇지 한 마리 더 등장 두 마리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으로 데리고 옵니다 잠깐만 아 두 마리밖에 안오네 일루에 일루에 고개 한 마리 떨어지죠 자 한 마리 떨어집니다 그렇지 좋았어 자 은신 딱 쏘면 그렇지 요런식으로 어그리 바뀌어버리죠 좋았어 자 리퍼랑 묵지기의 1대1 대결 오우 맞진네 그렇지 마법 한번 딱 때리받고 좋았어 뭐야 그냥 잡아버렸네 자 그러면 여기 한 마리가 더 있죠 자 공격명력 딱 내려놓으면은 서로 원거리 공격 딱 주고받고 자 드리프트는 다음에 자 어떻게 될지 길이 자체가 훨씬 길기 때문에 절대로 밀리지 않는 그런 포스구요 자 꼬리치기만 하고 있는 오우 그렇지 뭐야 리퍼 두 마리를 사뿐하게 잡아버렸습니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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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번 딱 떨어지면서 바로 어그로 딱 끌어버리면은 바로 1대1 구두로 들어가버리죠 가르쳐 좋았어 자 은신 딱 들어가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죠 그리고 써도 상관없어 얘 왜이래 자꾸 묵지기랑 붙으라고 가르쳐 자 묵지기와의 대결 들어갑니다 묵지기와 대결 그렇지 그렇지 요거야 요거야 우와 서로 좀 길쭉하다고 자부심이 좀 있는 그런 놈들인데 뭐야 그냥 녹았네 뭐야 이거 자 요렇게 길쭉한 우리 묵지기를 여기저기에 한번 사용을 해봤구요 등반왕이나 비지터랑 같이 해서 희귀 3종 세트로 나중에 라그나로크 맵 같은데 데리고 갈 수 있으면은 점점 더 재미있는 아크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희귀 생물은 다 모았으니까 다음에는 보스 준비 아니면은 아직 잡지 않은 나머지 특수 생물들을 한번 잡아볼 거구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새로운 녀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드니다 그러면은 нем지geschρ 총 sole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